토란이 무지하게 크게 자라 났는데 아이고 토란 토란농사 망한 것 같습니다 이거 이파리가 막 다 타들어가요 바시락바시락 꺼린다 이파리가 이래서 토란농사 지어먹겠습니까 이파리가 다 이렇게 타들어갑니다 토란농사 오래 망한 것 같아요 기후 온난화 때문에 잎사귀가 이렇게 타들어가니 토란농사 이거 몇 달이 한 달 반만 있으면 다 수확하는 건데 이파리가 이렇게 타들어가니 토란농사 망한 것 같아요 토란농사 바삭바삭 소리 납니다 싱싱한 것도 이파리가 이렇게 테두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말라갑니다 토란농사 고만지라는 건지 이 옷에 휘가 토란농사가 다 이릅니다 이 땅의 지열이 40도가 넘습니다 40도 농작물이 다 타들어가는 거죠 토란농사 보십시오 이거 다 뭐 이파리가 다 말라 들어가니 토란농사 지지마라는 건지 다롱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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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집이 강아지가 이쁘다 그럽니다 강아지가 이쁘다 가락하기 강아지가距고 강아지 내리도 좋아 일도 에너지가 넘칩니다 아랑아 먹을거 간식 다음에 올 때 가져올게 이번엔 간식 다 먹었다 다음에 알아 이거 다 먹었잖아 다음에 줄게 아이고 이뻐라 올라와 아이고 좋아 아이고 어찌 이렇게 에너지가 흘러 덮친다 에너지 너 산삼 먹고 자라지 너 에너지가 흘러 덮친다 아랑이 이리와 아이고 간식 간식 다음에 나 줘야겠다 이번주도 다 먹었다 간식 안 줄 수가 없어 아이고 간식 줄게 다음에 다음에 줄게 좋아 죽습니다 좋아 죽어 다음에 줄게 없어 이제 다 먹었어 이제 간식 에휴 조금 이따가 올해는 토란농사가 이렇게 망했어요 여러분들 토란은 어떤지 한번 댓글로 달아주세요 토란농사 지으신 분 있으면 이거 보십시오 토란이 다 이렇습니다 이파리가 물 줘도 줘도 칸도 끝도 없어요 이거 올해는 토란농사 망한 것 같아요 물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데도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여러분들 토란은 어떠십니까 바스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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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렇게 무너집니다 아 강원도도 이런데 여기는 해발 400m 입니다 강원도도 이런데 일반적인 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하십쇼 어 으 으 으